아주 좋아. 와, 진짜 맛있겠다. 네? 자, 이제 밥 먹을 준비하세요. 밥 먹을 준비 다 했어요. 손 씻어야 돼요, 손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이거 완전 맛있어 보이는데? 음! 맛있지? 저거 이거예요. 제일 큰 어른이. 어때요? 맛있죠? 거봐. 애플파이 맛있대. 애플파이, 애플파이. 아, 아. 그건 맛이야. 맛만 보자. 와. 오빠, 잘 나왔다. 맛 괜찮은데? 하나도 안 딱딱하고? 왜 안 먹니, 얘네? 왜 안먹어? 맛있다, 이거. 탁시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저에게 고마워요.